여기 등살. 트라이앵글 존이 여기에도 생겨요. 등살. 이 부분. 여기도 트라이앵글 존을 만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등을 여기를 눌러 들어야 돼요.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날개가 여기 위로 등살이 볼록 올라오죠? 그럼요. 그 볼록 올라오는 등살을 한 번 더 막아줄 수 있는. 원래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U자예요. 3단이에요. 어깨끈 안 흘러내리고요. 여기 등이 매끈해지니까 옆선이 매끈해지니까 가슴 볼륨이 더 예쁘게 살아요. 그렇죠. 상대적으로. 그러니까 가슴만 엄청 드립다 는다고 가슴이 살지 않거든요. 여기가 매끈하고 여기가 날씬해야 가슴의 볼륨감이 상대적으로 더 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 완전 누디. 지금 보세요. 색깔도 스킨이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두드러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정말 매끈하게 입을 수 있어요. 티 안 나게 입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보세요. 라이크라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주문전화 빠릅니다. 지금 팬티도 이것만 스킨의 누디면 뭐예요? 팬티도 요즘 자국 나면 다 보여요. 옷이 얇아지니까. 놀러가실 때 그렇죠? 근데 지금 보세요. 크레오라. 크레오라라고 하는 진짜 신축성 좋은 기능성사가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장난 아니에요. 보세요. 지금 라인이 전혀 없습니다. 싹 라인을 다 지워서 입자마자 매끈하게 입을 수 있는 크레오라사의 팬티까지 해서 오늘 팬티만 따져보셔도 열 한 장 챙겨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도, 그러니까 저도요. 개인적으로도 제일 자주 많이 입는 게 방송할 때 거의 입는 게 이 비비안 로즈버드 E 스킨의 누디 패키지. 남형 비비안의. 지금 보시면 가슴골이요. 엄청 살쪄요. 노화의 여야. 제가 안 입은 게 아니라 저 이번에는 파우더 핑크를 입었어요. 다 요것도 누디해서 비춰보이지 않아요. 이거 되게 좁은 날개죠? 어깨끈 웬만하면 안 흘러내려요. 그게 U자의 옆선이 넓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뒤에 또 3단이니까. 그리고 여기 다 정리돼서. 매끈한 거 보세요. 여기는 말라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하나 울퉁불퉁 안 하니까 가슴이 더 잘 살고 가슴에 이렇게 다 볼륨어 패드도 들이잖아요. 이렇게 살고. 이 정도 휴가철에 입을 의상. 저도 평상시에 이런 거 못 입어요. 근데 놀러 갈 때 휴가철을 바캉스 셔츠 시즌에는 이런 옷도 입어보는데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고객님이 제일 많이 기다리시고 제일 많은 판매를 이룬 게 스킨의 누디 패키지. 그게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. 그럼요. 그래서 보정력까지 생겼고 가슴까지 더 잘 모아져요. 트라이앵글 존 때문에. 그걸 세상에 구성 대박. 여섯 세트에다 두 세트 더 드려요. 여덟 세트예요. 브라 팬티만 여덟 세트에 팬티만 따져보시면 열 한 장의 팬티 고객님 열 한 장까지 챙겨드리고 있어요. 오늘 심지어 백인백까지. 저희 베스트셀러 아이템이고요. 사실 방송 정말 자주 못하는 귀한 아이템 오늘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. 여름에 이런 화이트도 필요하시죠. 스킨 앤 누디에서도 화이트는 또 기본으로 화이트 셔츠나 화이트 블라우스 입을 때 딱 받쳐 입기 좋게 풀컵 스타일. 풀컵 스타일이라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요. 골라 입는 맛이 있어요. 그 겉옷에 따라서. 그리고 팬티까지 순백의 진짜 웨딩드레스를 보는 느낌인데요. 세트로 이렇게 보세요. 또 비비안 팬티. 너무 유명하잖아요. 그럼요. 네. 그럼요.